플레이어로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톨피더 캡M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패덜 플랫폼이며 스피커캐빈의 시뮬레이터 모음 스테이지 솔루션인 톨피더 캡M 플러스는 기타리스트의 연주장비와 PA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이에 사라진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기기입니다 기기에 탑재된 하이엔드 기술로 만들어진 최고급 가상 캐비넷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연주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IR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톨피더 캡M 플러스는 톨피더 하드웨어 시리즈 중에서도 많은 연주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요 작은 페달형으로 공연 무대, 가정 및 스튜디오 녹음에 적합하게 개발된 기기입니다 이 제품은 무대이나 스튜디오에서 기타리스트, 베이스 연주자, 음향 기술자의 요구에 귀 기울여 단연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톨피더 테크놀로지는 원하는 음향으로 연주하기 힘든 앰프와 운반이 어려운 캐비넷 등 부족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장비 안에서 항상 쫓기는 뮤지션들의 요구에 의해서 탄생하였습니다 연주자들에게 톨피더 캐비넷 M 플러스는 마이킹에 대한 최상의 가상 공간을 제공하며 컨볼루션 리버버에서 파생된 기술을 사용한 시뮬레터로 사용하여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생생한 사운드에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톨피더 캡M 플러스는 소리를 PA나 레코딩 장비로 직접 보내기 위해 페달 보드의 마지막 단계 또는 앰프 섹션 뒤에 장착 가능하며 연주자들이 갖춰야 할 완벽한 라인 출력 기기입니다 이펙터 페달은 지난 25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많은 연주자들이 페달을 사용하여 톤을 완성해 왔습니다 새로운 클린 프리 앰프와 8개의 파워 앰프는 톨피더 캐비넷 플러스를 완벽하게 라이브 녹음용 플랫폼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톨피더 캐비넷 플러스를 보드에 끝에 놓고 PA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접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연주자들이 평소에 조금씩 아쉬워한 톤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톨피더 캐비넷 플러스는 엄선된 32개의 2노츠 캐비넷 오리지널 7사 실버 페이스 비맨을 기반으로 한 깨끗한 프리 앰프 튜브 파워 앰프 에뮬레이션 그리고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제한하도록 고안된 다양한 이펙팅 효과와 함께 제공됩니다 내장된 최상 등급 수준의 가상 마이크는 1개의 캐비넷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선택하고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캐비넷 앞 혹은 뒤에 배치 섬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연주자가 원하는 완벽한 수음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톨피더 캐비넷 플러스는 연주자가 전문 스튜디오에서 음향 엔지니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오늘은 톨피더 캐비넷 플러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톨피더 캐비넷 플러스의 기능과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